0033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하림지주입니다. 하림지주, 은, 은 동사는 지주회사로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자회사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비전 제시, M&A를 통한 신사업 발굴, 투자 타당성 검토 등 사업의 최종 조정자 역할 및 윤리경영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함 지주회사인 동사를 비롯하여 핵심 자회사인 페노선, 제1사료, 하림, 선진, 팜스코, NS샤팅이 있음 곡물, 해운, 사료, 축산, 가금 슬래시 양돈, 도축가공, 식품제조, 유통판매 등 식품의 가치사슬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축산용 배합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1년 1월 물적분화를 통해 지주회사로 출범, 자회사의 재반 사업 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고 있음 대시 동사는 NS쇼핑, 선진, 에페스와 국외 법인 등을 지배하는 중간 지주사 하림홀딩스를 2018년 7월 흡수합병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제1사료, 주, 주, 하림, 주, 선진, 주, 팜스코, 페노선, 주, 주, 하림산업, 주, NS쇼핑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지주 및 투자 부문이 성장한 가운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운송 부문의 호조, 사료, 가금 부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증가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외화 관련 금융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은 전년동기 수준의 정체 대시 외식산업의 성장 및 육계 가격 상승에 따른 신선육 유통 부문의 성장, 배합사료 판매 증가, 종속기업 페노선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하림지주의 시가 총액은 1조 75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하림지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42위입니다. 하림지주의 상장 주식수는 1억 1200만 5600 스무 한 주입니다. 하림지주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하림지주의 퍼은 6.4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8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37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79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49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과 bps는 각각 0.33배, 2949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점 공공이며 목표주가는 1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0.65억원, 3,540억원, 7,44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46번지억원, 1,736억원, 5,881억원입니다. 할임지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72번지 22%이고 유보율은 24,252.0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임지주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96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450원보다 1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9,0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할임지주의 종가는 9600원이며 주가가 할임지주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할임지주의 종가는 9600원이며 주가가 할임지주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2%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할임지주의는 거래량 41만 595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8만 1520조, 신한투자증권에서 3만 8901조, 목권스탠리에서 3만 2111조, NH투자증권에서 2만 8744조, 삼성에서 2만 8300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5만 9860조, 목권스탠리에서 5만 2367조, 키움증권에서 3만 9500설분세조, 삼성에서 3만 7568조, SG에서 3만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1만 562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18만 850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하림지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